7번째 미니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카라를 다시 한 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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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의 열띤 환화로 우리 카라 멤버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요 네 와 함성 소리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너무나도 이 인사 말 듣고 싶었습니다 단체 인사 들어보고 한 멤버씩 또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아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제 옆에 계신 영지씨부터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카라의 엔돌핏 영지입니다 허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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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규리씨 카라의 아드레날린 아 저기 여러분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최소한 멤버의 목소리는 듣고 나서 우리 환호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카라의 박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박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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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ing 네 박규리 박근리 박근혜 박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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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허락! 이야... 뭐 이렇게 다 준비를 했어. 진짜 보고 싶었나 봅니다. 예, 오늘 몸속 표현을 합니다. 오랜만에 팬들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서 들으니까 어떠세요? 규리 씨. 네, 일단은... 아아! 아아, 빨리. 네, 일단 너무 정말 신나고요. 진짜 컴백이 다가왔다는 게 정말 저희는 연습하면서도 실감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팬분들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흥분되고 네, 이번 큐피트 활동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나요. 이야, 박수 한 번 주세요. 여러분들 덕분에 힘이 난다는 시작이 좋자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그때와는 또 지금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팬들의 에너지가 넘쳐나는데 승현 씨 오늘 쇼케이스 임하는 소감 한 말씀 해 주실까요? 어... 네, 어... 저희가 쇼케이스 시작과 함께 오늘 보여드릴 공연의 반이 지나갔거든요. 벌써 벌써, 예. 네. 어... 오늘 이렇게 저희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생중계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남은 무대들 멋있게 열심히 한 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네. 자세한 감사합니다.